안녕하세요. 이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파타고니아 창업자 2번 신화대의 경영철학과 인생스토리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환경을 해치는 일을 서슴치 않는 일부 기업인들의 이름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파타고니아 대표 2번 신화대처럼 기운의 이윤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인이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이며 그들이 자유사상과 독립적인 신념, 태도,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할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대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경영철학을 더욱 강화하며 사업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아마존 환경 분야 1위 친환경 시대의 기업 교과서 전세계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준 포춘 선정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뒷마당 낡은 헛간에서 시작해 세계 최고 아웃도 기업이 되기까지 자본주의와 윤리의식의 조화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한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창업자 이본 시나드의 60년 경영철학과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압도적으로 성공한 파타고니아의 모든 것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교복이라 불리는 파타고니아 조끼의 주인공이자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세계 최고의 아웃도 기업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 캠페인을 벌이며 환경을 위해 옷을 최대한 수선에 입자고 호소하는데도 매해 성장률을 갱신하며 전세계에서 열광적인 팬을 거느리게 된 기업 바로 전설적인 등반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이본 시나드가 세운 파타고니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철칙을 지켜 지켜온 이본 시나드의 남다른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이본 시나드는 환경운동가들조차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업적 성공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실현했고 그 결과 파타고니아는 반세계가 넘는 시간 동안 두 번의 불황을 이겨내며 압도적인 성공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세계 최고가 된 파타고니아의 성공 비결과 이본 시나드의 60년 경영철학을 공개한 최초의 책입니다 2005년 미국에서 첫 출간됐을 당시 사내용 경영철학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국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연구자료로 쓰였습니다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2016년 발간된 10주년 기념 개정 증보판으로 파타고니아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본 시나드가 신념처럼 지켜온 8가지 경영철학을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개했는데요 경영서로는 이례적으로 아마존 환경 분야 1위를 기록한 이 책은 미국 풀뿌리 환경 운동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친환경을 넘어 친환경이 기본이 된 시대에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원칙과 비전을 애연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등반가 서퍼 환경운동가이자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파타고니아 인코 버레이티드의 설립자 겸 소유자이기도 한 그는 1957년 암벽 등반 장비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시나드 위키먼트를 시작으로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것은 피톤이었지만 피톤이 그가 사랑에 맞이하는 암벽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피톤 대신 바위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초크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에는 카타로그에 럭비 셔츠를 추가하며 의류사업이 시작되었고 파타고니아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시나드는 자신만의 사업 방식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후 전통적인 기업문화를 탈피해 일터를 자유롭고 즐겁게 만들고 환경위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피해를 줄인 기능성 원단 캐필린과 신칠라를 개발했으며 최초로 겹쳐있기 네이 어린 개념을 선보여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아우터 어깨를 선도하는 롤모델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모든 면제품을 용인용 목화로 제작하고 매출의 1%를 자연환경의 보정과 복구에 사용하는 지구세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쓰레기를 늘리지 않도록 평생 수선을 책임지는 원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현재 신화대는 대부분의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면서 파타고니아를 이끄는 일을 계속 돕고 있는데요 파타고니아는 2019년 유엔 지구 환경대상 기업과 비전 부분을 수상했으며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합니다라는 사명선언문을 바탕으로 지금도 자연과 스포츠의 야생성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신화대는 삶을 항상 단순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부터는 물질재화의 소비를 줄였습니다 파타고니아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돈을 위해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아름다운 제품으로 소비자들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구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표도 실천하며 유례없는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실현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1과 3,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업 확장과 환경 보호 같은 조화되기 어려운 가치들이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훌륭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이 책을 통해 완전하게 공개했습니다 7세대를 내다보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만 성장하라 두 번의 불황 때마다 오히려 25% 성장한 파타고니아의 8가지 성공 비결 왜 전 세계 밀레리얼은 파타고니아에 열광하는가 파타고니아의 모든 제품에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공통된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하나하나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 기능이 동일한 바지를 20종류나 만들지 않으며 고객의 신뢰를 광고비로 살 수 없으므로 윈의적인 상품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기능적이고도 단순한 제품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것이 파타고니아의 일괄된 경영 방침입니다 7세대 앞을 내다보고 유지할 수 있는 속도로만 성장하라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 책은 실리콘밸리의 CEO들에게 경영 교과서로 불리며 필 환경시대 기업가들이 필독서로 자리잡았고 전세계 스타트업 창업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의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늘 방송의 여점은 파타고니아 창업자 이본 신하드의 경영철학과 인생 스토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이물연구소 트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